저쪽은 더 계산 안 했어요. 나 여기 5천원. 아 더워. 이거 일단 이거 하나 빼줄게. 아 더워 죽겠네. 선생님 5천원 내고 제가 천 얼마를 그걸로 받지 않았습니다. 5천원 내고 아침에 바람에 맞게 하러 맞게 하러 맞게 하러 맞게 하러 맞게 하러. 아니 정국이는 왜 안 와요. 아 왜 이래 정국이 왜. 야 정국이 형. 야 또 친한 척 하지마 마음만 계속 해 또. 목도리 하나 벗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예 목도리 하나 벗으세요. 왕수야 너 팬티 벗어. 팬티 왜 이렇게 해요. 콜라 하나만. 정국아. 자 선생님 좀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아까 목도리. 빨리 천사야 천사. 천사야 야 주인 잘 만나야 돼 삶이. 알아 진짜 충성을 다해야 되겠어. 뭘 또 시키실게. 너 맛 가보고 후렴수 맞출 수 없겠다네. 반말로 해가지고. 반말로 해가지고. 반말로 해가지고. 반말로 해가지고. 게임이야 야자 게임이기 때문에.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저.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. 야 김종국. 김종국 그거까지만 해. 김종국. 오렌지 주스 좀 사다 할래? 네 주인님. 오렌지 주스 좀. 네 알겠습니다. 오렌지 주스 어떤 걸로. 받아줄래? 어떤 걸로 사다 줄까요? 누나가 좀 먹고 싶거든. 괜찮아 빨리 해. 누나가 좀 먹고 싶어. 네 알겠습니다. 어떤 걸로 사다 드릴까요? 오렌지 주스 나와. 캔으로 사야 드릴까요? 아니면 뭐. 니가 알았어. 센스 있게 사와. 이건 센스로. 아 예 알겠습니다. 네. 왜 자꾸 시켜. 왜 자꾸 시켜. 왜 자꾸 대본 주냐고요. 왜 자꾸 대본 주냐고요. 선생님 나 기억도 간다. 더 가야겠다. 진짜 시원하겠다 근데. 제가 간게를 먹을 거라고. 특별히 맛있게 생각해요. 조아 좀 더 이거. 매트 벗어. 오빠 고맙습니다. 안 먹어? 안 먹어? 에이 돈 버릴까? 야 지호를. 야 지호를 이렇게 니가. 비락보락 하는구나. 아 예. 역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. 아유. 뭐야 빨대 2개야? 아니 그럼요. 자 지호 오랜만에. 좋다 좋다. 더 한 입 나 한 입 먹을까? 좋아 좋아. 안 먹어. 안 먹은다고? 아 그럼 버려 이거를. 아 그럼 그러고 상해 가던가. 지호 언니. 같이 먹어. 아유. 아 이걸 3년 만에 해보네.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. 야 이제는 근데 자연스럽다. 네 더 빼빼를게요. 더 잘하겠으니까. 누구도 이런 거 자연스러워.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. 자 그럼 이거 웨트 벗어. 아. 우와 진짜 잘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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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성. 제가 잘못했네요. 너무 맛있다. 아 저 어르신도 크다. 우와. 목도리 목도리. 아 이게 따서요? 자콜라가 또 다른 맛이 있고. 지호가 그만하고 봐요. 저 사람들 들리게. 갖고 싶다. 강결이. 빨리 빨리. 아 안돼. 저 사람들한테 들려야 돼. 아니 기완이라 저기. 한이 안 가요? 지호 지금 미션 하려고 합니다. 아 그래요? 아 뭐 수리와 동행을 했었는데. 그래 이거 마지막이야. 크게 다섯 번만에. 아 다섯 해야지. 저 강결이 사랑해? 갖고 싶다. 강결이 다섯 번. 여러분. 야 이거 뭐야? 공개 은혜가 있잖아? 시험이 다섯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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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노곤적인데. 아 너무 부탁드릴게요. 아 뭐야? 아니 뭐야? 아니 뭐야? 아니 뭐야? 아니. 아는? 아 뭐 이런 거? 네. 오늘 고백할게요. 자 무슨 거냐. 시작. 시작. 갖고 싶다. 강결이. 한 번. 너무 작죠 여러분? 네. 갖고 싶다. 강결이. 아직 상해에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? 야 이렇게 수줍이냐? 다 같이 해주세요. 갖고 싶다. 강결이. 갖고 싶다. 강결이. 갖고 싶다. 강결이. 갖고 싶다. 강결이. 여러분. 그리셨죠? 갖고 싶다 하자분. 갖고 싶다 하자분. 갖고 싶다 하자분. 전 세계에 손을 내주세요 여러분. 야 넌 날 창피하게 했어. 자 그만. 꺼주세요. 꺼주세요.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. 아 고생했어요. 와 진짜 덥다. 아 너무 웃긴다. 이제 곧 상하이로 축복하겠습니다. 남은 출전 선수 티켓은 단 2장. 출전 선수 훈련을 통과해서 상하이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자신받았습니다. 지금 바로 상하이의 기회에 팍승하시겠습니다. 일단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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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